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 입니다 오늘은 주말 자고 일어나서 누워서 인스타를 보고 있는데 그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 오하이오아이에서 샘플 세일을 한다고 하길래 친구를 급하게 꼬셔서 지금 샘플 세일에 가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슝! 아 여러분 오늘 엄청 엄청 추워요 버스에 내려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안녕 오늘 저와 함께 친구예요 급하게 꼬셨어요 같이 가자고 오 추워 추워 이런 데 들어오면 더 추운 것 같아 머리 조심 와 이쁘다 블라우스? 이거 진짜 이쁘다 위에 저거 탑도 이것도 이쁜데? 이것도 이쁜데? 그럼 여름이 이거야 어 뭐야? 줄 서있어 와 줄이 엄청 서있습니다 오늘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와 줄이 엄청 제 뒤로도 엄청 늘어났어요 와 줄이 안 빠집니다 앞에도 이렇게 줄이 있고 드디어 입장을 합니다 아니 옷 사는 게 쇼핑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와 사람들 무서워 와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득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에는 이렇게 인형 뽑기 저런 것도 있네요 와 그럼 한번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얼마? 4만원인데? 4만원? 오 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마? 진짜 아까 너가 가방 귀엽다 응 니스탄 아니야? 어? 이거 보자? 오 싼데? 얼만데? 5만원? 6만원? 5만원? 이거 괜찮다 이거 응 귀여워 진짜 그런 거잖아 4만원? 4만원? 이것도 귀엽다 바람만 그런게? 힙? 힙스타 스타일인데? 5만원? 오 괜찮은데? 패딩 귀엽지 않아? 어 진짜 패딩 귀엽다 이거 조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봐 너 니 스타일 아니야? 이랬던 거 어 맞아 이런 비슷한 코트 있어 응 이거 이거 응 이거 약간 응 꼰대가 생각났지? 꼰대가 그랬어? 응 얼마야 이거는? 택에는 써있지가 않아 아 그러네? 응 왜 안 써있지? 아 2만원이래 2만원? 응 2만원? 2만원? 응 그러면 저 돈을 좀 더 보태서 겨울옷을 사겠어 그래 이쪽으로 가봐야지 여기 어 이거 괜찮다 응 얘는 얼마지? 어 2만원 이거 괜찮다 어 2만원 이거 괜찮다 네 만팔 2만원 사기엔 이것보다 나는 차라리 2만원 이걸 사겠는데? 짠 짠 이렇게 세일하는 곳에서 옷을 엄청 샀습니다 여기 샘플 세일하는 곳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상품 파는 데인데요 여기는 할인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비싸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 수영복 진짜 마음에 드는데 12만원? 11만 9천원 와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신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10% 할인을 해요 이거 진짜 제가 사고 싶은 건데 여기 세트로 사고 싶은데 비스티 하나가 8만 3천 7백원 치마가 8만 8천 2백원입니다 두개 세트로 하면 와우 여러분 이쁘고 진짜 많다 이것도 갖고 싶어 너무 이뻐 귀엽다 귀여워 이거는 크롭 크롭 기장의 후드티 귀엽다 이것도 갖고 싶은 거 너무 많다 진짜 예쁘다 예뻐 이제 저쪽에는 포토존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포토존이 있고 이쪽에도 포토존이 있고 그리고 인스타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저기서 토큰을 준대요 그래서 아까 그 인형 뽑는 데 가서 인형 뽑기에 가서 뭔가를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 포토존 여기 들어가는 것도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줄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이것도 되게 갖고 싶은데 벨트백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사고 싶은데 벨트백인데 여기 카드지갑이랑 본동지갑도 같이 이렇게 있어요 아 예쁘다 너무 DP도 너무 잘해놨네요 와 너무 귀여워 여름에 이건 딱딱했다 우와 신기하다 어 이거다 어 이거다 어 너무 신기하다 다 터졌어 감사합니다 이거 생기고 오시면 소개팅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코인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인형 뽑기를 할 수 있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딨지? 감사합니다 여기요 이걸로 도와드릴까요? 네 그리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코인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이렇게 사진을 뽑아주셨습니다 네 아 네 코트보플 짠당 저쪽 인형 뽑기에 가서 한번 인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이 아니라 캡슐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무슨 목걸인지 궁금하다. 체인 목걸이? 체인 목걸이? 크로타인! 다들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오는데 나는... 빈손이야. 이럴 수가. 와 저도 결국에는 이렇게 목걸이... 목걸이 어딨냐? 두 번째 도전만에 목걸이를 뽑았습니다. 오하이 오하이 안녕.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밥 먹기 전에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저도 모르게 밥을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밥을 다 먹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밥을 다 먹어버렸어요. 원래 먹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정신이 너무 어쩌네요. 배불러니까 정신 차렸어요. 마찬 소금구이랑 양념구이를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강남역이 번쩍번쩍 사람들도 엄청 많네요. 오랜만에 나와서 기분 좋다. 여기 올리브영 진짜 큰 거 알아? 오 올리브영 진짜 크다. 와 여기 올리브영 진짜 크네요. 와... 파크업 프렌드샵에 왔습니다. 뭐야? 그거 아닌가? 스탬프 만드는? 아 진짜? 아 그거네 녹여가지고 스탬프 찍는 거 있잖아요. 엽서 엽서? 엽서 엽서. 우와. 별게 다 있다. 우와 귀여워. 아 이렇게? 응응. 예쁘다. 우와. 별게 다 있네. 색연필도 있고. 케이스 진짜 많다. 우와. 하지만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진짜? 맞아.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죠? 대형 라이언이다. 여기 또 포토졸이잖아 이거. 진짜. 진짜 귀엽다. 와 여러분 여기 진짜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엽다. 얼굴 짜부됐어. 진짜 얼굴 짜부됐다. 모틀그라운드. 우와. 이거 안마복인가? 이거 회사에서 진문구이 갖고 있는 사람. 얼굴이 없는데 라이언 얼굴이? 진짜 귀엽다. 까꿍. 까꿍. 아 귀여워. 이거 진짜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엄청 말랑말랑해. 오 진짜. 와. 음. 어린 남자 라이언이네. 귀엽네. 얘네 얼굴이 왜 이렇게 짜부됐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뭐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했나봐. 맞네. 왜 이렇게 불러. 불러. 커버넛이랑 콜라보 했나봐. 내가 산게 이거랑 이거. 뭐야 이게. 아 그거 캐리어? 응. 이거랑 이거. 귀엽다. 면세점에서는 한 6,000원 정도? 와 진짜 반값이야? 제 친구가 이거 면세점에서 반값에 샀대요. 저 면세점에서 카카오 프렌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되게 신기하다. 너무 귀엽다. 어. 핑크. 음. 아 아니 잠깐만. 가까이서 보니까 보라색이 더 괜찮은 것 같아. 보라색이 더 예쁜 것 같아. 보라색이 더 예쁜 것 같아. 귀엽다. 진짜. 진짜 귀엽다. 와. 보석도 박혀있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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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버스를 타러 갑니다. 아 자라는 세일 언제. 자라 세일 끝났지 지금. 지금 하나? 자라연도 하나씩 갔다 갔다? 그럴까? 집 가기 전에 자라 매장도 한 번만 들렀다 갈려고요. 여기 시코르 매장 엄청 큰데. 화장품 매장. 어디? 이거 있어. 오 처음 봤어. 어 진짜? 여기도 상긴 지 꽤 됐어. 어 옛날에 이거. 막 그런 거 아니었어? 막 신발 파는 건데? 어 맞았어. 여기 등강재화였어. 등강재화. 근데 여기 한 상긴 지 몇 달 됐는데. 엄청 크더라고. 아. 어. 자라다 자라. 과연 자라는 세일 할까? 전세일. 자라가 12월에 세일 했었나? 나 그때 못 가서. 세일 안 하나 보다. 그냥 성공하네. 어. 음. 그러면 그냥 다시 돌아가자. 응.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시코르 매장에 왔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 보는 브랜드들 되게 많은데? 되게 거급지? 맞아 맞아. 뭐지 여기는? 뭔가 화장실.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 같은 화장품을. 멤버십 있는 사람은 여기서 커피도 마실 수 있나 봐요. 미니? 아 미니. 여행행행행행. 우와. 미니를 팔아? 신기하다. 이거 요즘 되게 하파던데. 그게 뭐야? 치약. 치약? 치약? 근데 이게 5,500원이라고? 아 고데기. 고데기인데. 우와. 이렇게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 머리가 큰 고리에 머리를 거르네. 여기다가 이렇게? 큰 고리. 아 이렇게? 오. 또 와봐. 응. 빼. 이렇게? 응. 왜 안 되고? 알림 우미 기다려. 오 비비 캤다 방금. 오 스타 스타? 어. 오. 오. 자연스럽다. 아침 바쁠 때 좋은 거 같아. 아침 바쁠 때? 오 근데 괜찮다 진짜 이거. 아 제목이? 제목이 탐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솔직히 제목을 하는 것보다. 응. 마치 50만 회를 쓸 수 있다니까. 잘 될까? 응. 글쎄. 이거 어떻게 기는 거야? 손가락이 털 있잖아. 손가락이 털 있잖아. 손가락이 털 있잖아. 응. 안 돼. 안 돼? 기계가 안 되는 걸로. 응. 옆에 걸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됐다. 됐어? 떨린다. 자. 응. 변화가 있어? 1도 없는데? 나 지금 손가락 여기다 넣었는데도 안 돼. 뭐가 된다는 느낌은 오는 거거든. 응. 없어. 안 돼? 안 돼? 응. 이렇게 뭐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하시면 되지 않아. 안 돼? 응. 뜨겁거나 이런 것도 없어? 아무 느낌 없어. 그냥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아무 느낌 없답니다. 참고하세요. 저희가 사용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렵다. 맞아 맞아. 써본 사람들 거 봐야 돼. 맞아 가격은 괜찮다. 포토존이다. 미용실처럼 머리에다 저 꾸미고 앉아서 찍는다며. 아. 아. 신선한 거네. 여기가. 아. 오오오오오. 괜찮은데? 재밌네. 집에서 나오는 거.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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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 오늘 쇼핑한거는 나중에 또 하울로 올려 볼게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구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